The Kid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12월 3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12월 3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정재훈 약사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을거구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러다 윤석열 수트도 완판돼서 크림에서 보이겠어요? 왜요?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최고의 스타일로 뽑았잖아요 저 아니고 우리나라 매체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습니까? 저 차림새 1992년에 보이즈 투맨이 입던거라고 포 버튼 수트에 바지는 40 스타일리쉬 인물에 그리고 밑에는 조던 일레븐 스페이스 챔을 신어야 됩니다 저게 미국인들한테만 먹히는 수트에 있어요 윤석열 뉴진스 선정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도 트렌드가 있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 30-40년 동안 선풍기 켜놓고 잠은 죽는 줄 알았어요 어 그렇죠 약효가 없는 어떤 약이 약효가 있다고 한 20년 믿을 수도 있죠 뭐 심지어 뭐 그렇게 먹은 것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우리 뭐 영양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오랜만에 먹는 이야기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그것을 내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25 광고 찾아요 SSFM 광고를 광고합니다 혹시 커피를 만드는데 더 많이 팔아야 한다거나 그렇죠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하는데 더 많이 알려야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없으십니까? 네 뭐 옷 장사를 하신다거나 먹는 걸 장사를 하신다거나 상품을 개발하셨거나 그럼요 지하철에서 자주 보이는 거 있죠? 네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XSFM25의 지메일닷컴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10년의 노하우 10년간의 신뢰도 XSFM에 광고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보통 같이 오래 가죠 그럼요 유튜브 떳다방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같이 오래가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시는 가격보다 쌉니다 강한 기업 강한 매체로 계속 남아계시고 싶으시면 팟캐스트에 문을 두드리시는 쪽이 낫습니다 그 알실 요파씨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음악 팟캐스트 앰플리파이드까지 XSFM25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광고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희 상업조물주가 충실하게 파악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답장은 기계적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찔러보는 게 많아서 놀라지 마시고 답장해주세요 네 두번째부터 자세한 상담이 들어갑니다 광고를 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식약사회학 먹는 이야기 오랜만에 정재훈 역사를 만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됐어요? 유튜브 닫았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는 왔는데요 오래 못 갔네 저거 만드시는 분이 다른 거 만드신다고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좀 쉬기로 했어요 오래 쉴 것 같아요 약과 관련된 혹은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게 좀 시민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린 이야기여야 잘 팔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좀 과장 좀 해야지 될 거야 네 그리고 썸네일을 이제 되게 크게 적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문제다 정재훈 역사 콘텐츠라도 최대한 과장된 제목을 지으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과장 안 돼 있어요 네 팔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유튜브는 쉬고 있었지만 책 냈잖아요 소식의 과학이라고 맞아요 책을 내셨습니다 광고를 참 여기 XSSM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판완판이죠 이쇠는 찍었습니다 이쇠 찍었는데 지금 이쇠가 좀 빨리 팔려야 또 3세를 찍는데 정재훈 역사 책 나왔습니다 출판사 연락주세요 아 네 예를 들어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홍콩에 놀러 갔다가 드디어 먹어봤어요 파이브 아워 에너지 어 그 뭐예요? 척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한 50ml 정도 담겨있는 액상의 어떤 그냥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인데 커다란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함량보다 많은 어떤 성분을 녹여낸 이야 비타민 B 피리독신이 1일 영양소 기준치에 2000%가 있다네요 그래서 중간에 몸이 못 걸러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2000%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 B12는 8333%가 있대요 제가 이제 해외 광고를 보고 오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처음 이번에 그래서 한국에 들고 와서 운동하기 직접 먹어봤어요 진짜 효과 있는 거야 그리고 가슴이 너무 뛰는 거야 맞아 운동하기 전에 고카페인 효과에 떼서 먹었다가 심장이 안 멎어서 운동 잘 돼 네 아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비타민 B 복합체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것도 그 정도 고함량은 아니고 맞아요 몇 배 이 정도 들어있는 것도 예민한 분들은 먹고 나면 가슴이 너무 빨리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20대들이 클럽에서 보드카 같은 거랑 이거 계속 섞어 먹다가 예거 예 토막이 돼서 실려나가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돼서 그래서 그 파는 데서도 이제 하루에 두 병 이상 먹지 말라고 근데 이런 걸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나라마다 나라의 문화마다 쓸 수 없게 된 약의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약 미국에서 유통 안 되는 거 있고 미국에서 유통되는 약 우리나라에서 유통 안 되는 거 그래서 가서 사오고 몰래 직구하다가 관세창에서 그거 표적으로 잡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여긴 있고 저기 없는 저긴 있고 여기 없는 어 수도 에페드린과 이게 그 다음 뭐야 이거 메스아페타민? 아니 메틸에페린 메틸에페린 네 메틸에페드린 네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어 그 둘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페닐에페린 페닐에페린 네 얘까지 넣으셔야지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던 성분 중에서 슈에페린은 미국에도 있고요 메틸에페린은 미국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판매가 안 돼요? 안 돼요 음 메틸에페린은 일본에 있어요 우리나라 약이 그리고 한국에도 많이 네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반 약이 일반 약만 그런 건 아니고 처방약도 그런데 되게 좀 재밌는 게 미국에 있는 약이 있고 일본에 있는 약이 있고 이탈리아에 있는 약이 있고 전 세계에 여러 나라의 약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가 우리나라에 있는 약인데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유럽에는 없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영화 터미널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엄마 약을 사러 왔다가 엄마 약을 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단출이 안 되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 주려고 샀다 한마디만 하면 통과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잡혀서 그 사람이 난동을 피우고 울고 그걸 톰앵캐스가 가서 중지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조그맣게 있어요 중간에 터미널에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항을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약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언제나 그렇죠 제가 터미널을 앞에 보다가 끝까지 못 봤어요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명작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은근히 어 맞아요 그 스필버그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나 대작 시간 많이 내야 돼 야 저는 그래서 10대부터 아직까지 봐야지 봐야지 하고 못 본 영화 제일 오랫동안 못 본 영화가 파고예요 제가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하고 파이버 아우 에너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홍콩과 미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약업 시장이 엄청나게 규제가 없이 풀려 있어서 편의점에 가면 5만 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약 구경을 편의점에서 하고 있으면 왠지 막 사고 싶다 그래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수면유도제라든가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전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사고 싶긴 했는데 그중에는 수도에페드린이 들어간 무언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수도에페드린이 원래 그 약이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네 그 약이 효과가 좋아요 무슨 약 효죠? 코가 뻥 뚫리죠 코가 뻥 뚫린다 네 확실히 뚫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코감기약에 그걸 많이 썼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을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 B형 콧물약이 슈다펜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수도에페드린이네요 그렇죠 이름을 딱 들어보셔도 슈다펜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슈다페드린에서 이름을 따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감기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던 약의 이름이 슈다페드입니다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슈다페드린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기로는 스펠링으로는 S-U-D-A 이렇게 쓰던데 실제로는 수도 가짜 할 때 P-S-U-D-O잖아요 왜 약 이름인데 가짜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페드린이 있거든요 에페드린이라는 게 마황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에페드린하고 구조가 좀 유사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름을 슈다페드린이라고 붙여놓은 거죠 사실 그거 약을 쓰면 코는 진짜 잘 뚫려요 근데 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요 그 약 먹고 나면 기분이 살짝 좋아지거나 코가 뚫리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코가 뚫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약간 사람이 좀 흥분할 수 있어요 이게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는 이거 자체도 사람을 약간 좀 흥분시킬 수도 있고 이게 또 대사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암페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대사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말고 화학 실험실에서 거리의 실험실에서 이걸 가지고 암페타민 거리의 실험실 크리스탈 맷 매탄페타민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미국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시중에서 파는 약을 가지고 마약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킹배드에서 봤던 그거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브레이킹배드에서 이걸 원료로 써서 처음에 만들어요 아 이걸 쓰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걸 원료로 쓰는 게 어려워지죠 이걸 약을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브레이킹배드가 딱 실제 시간으로 치면 한 2008년도? 이때쯤 배경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마약을 만드는 뭐 이제 뭐 그런 메탄페타민 같은 히로폼 같은 그런 거 만드는 쪽으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슈다페드린을 어떻게 하냐면 2005년에 이거를 여전히 처방 없이 살 수는 있는 그런 감기약 또는 비염약인데 약국에 밖에다 진열을 못하게 법을 바꿔버려요 되게 소극적인 법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약을 좀 덜 사게 되는 게 약을 약사가 꺼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꺼내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또 다 적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인기 있는 그 감기약을 그냥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샀었는데 약국에 가면 진열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종이가 써 있고 종이에 이거는 약국에 약사한테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러니까 약이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걸 걱정을 많이 하겠죠 제약회사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쓸 수 있는 그럼 다른 감기약 성분이 뭐가 있나 코감기약이 하면서 이제 오늘 그 문제의 그 약이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대체제로 페닐에프린 페닐에프린 이게 이제 페닐에프린 하면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기약에도 제법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아까 뭐 인트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걸로 우리나라에서 광고 많이 하는 테라플로 네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리고 판콜에 있는 테라플로보다 더 많이 팔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슈다페드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약 중에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지만 슈다페드가 이름이 두 글자가 뒤에 붙어요 PE 그게 뭐예요? 페닐에프린이 썼다는 얘기에요 아 아 이 브랜드 때문에 이름은 그냥 가져가고 네 그렇죠 이름은 그동안에 우리가 명호성을 떨친 브랜드인데 그대로 쓰자 하면서 근데 슈다페드 원래 그런 성분은 못 쓰니까 성분은 그건 약국에 가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밖에다 놓고 팔 수 있는 걸 슈다페드 P라는 거를 내놔요 진열할 수 있는 슈다페드를 만들기 목적이군요 그게 이제 뭐 한 20년 전의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감기약이 코감기약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페닐에프린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고 그런 약이 한 250가지가 되거든요 네 이게 판매 액수가 작년에 판매액이 2조 3천억 원입니다 2조? 2조 3천억 원 그 제약회사는 뭐 포기할 수 없는 그렇죠 물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코감기약 시장이 2조 3천억 원인데 이걸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슈다페드는 굉장히 훌륭하게 대체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를 하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9월에 미국의 FDA 자문위원회라는 데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제 최근에 자료를 다 모아서 보니까 효과 없다 효과가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코가 안 뚫린다는 소리겠죠? 코가 안 뚫려요 FDA의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많이 팔리는 2조어치 팔리는 물건이 그렇죠 지각변동입니다 이쯤 되면 지각변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야기 처음부터 바로 퇴출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반론도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정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 로비스트들 난리 났겠네요 난리가 실제로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제약회사 쪽에서 내놓은 반론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해서 여러 장짜리 수십 장짜리 자료 내놓은 것도 있고 구구합니다 일단은 페니레플린으로 만든 감기약을 팔던 회사의 주식 그리고 페니레플린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 같은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양쪽 모두 주식이 곤두박질 쳤을 것이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당장 댓글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 근데 테라플루를 내가 먹어봤는데 그렇죠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효과 있던데 펜콜이 나올 수 있죠 아까 판피린이었나요? 판콜이었나요? 판콜A 판콜A도 거의 스테디잖아요 편의점 팔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펜니레플린이 들어있어도 효과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펜니레플린 자체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효과가 있다고 느끼냐면 보통 테라플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이게 약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네이타임 낮에 먹는 거하고 저녁에 먹는 나이타임으로 나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이타임이 더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졸린 약이 들어있거든요 항이스타민제가 항이스타민제 아까 와도 항이스타민제 얘기했었지만 먹고 나서 엄청 졸립니다 맞아요 근데 졸리기만 한 게 아니고 졸리면서 항이스타민제가 호물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그냥 먹고 누워서 자고 나면 좀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나이타임을 낮에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잠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기분이 일단 좀 그래도 먹고 자고 나면 더 낫죠 맞아요 감기 걸릴 때 저는 감기가 좀 심하지 않다 싶으면 그냥 항이스타민제만 먹고 자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아닐 때 느껴질 수 있죠 일단 콧물이 없어지니까 이게 항이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눈코입이 번쩍 마르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대충 아 몸에 약 많이 듣는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실제로 몸은 스스로를 좀 치유시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페니레플리는 한 일이 없다 네 거기에 할 일은 없어요 항이스타민제 먹고 자는 것도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눈코입이 다 마르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환자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도 있고 한데 일단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먹고 나서 난 감기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하실 수 있는데 데이타임을 제가 그래서 저도 먹어봤어요 코가 조금이라도 뚫리는지 보려고 저는 비염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명 다 비염 환자들은 코가 뚫리는 약을 먹으면 금방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걸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 갑자기 불행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내 코가 원래 이런 코였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코로 숨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마셨는데 코가 정말 뚫리는 느낌이 1, 2%는 있더라고요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한 4번, 5번 정도를 먹으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안 먹은 것보다는 살짝 나은데 꽤 매력 없는 아이템이네요 랜덤 확률 치고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20년 동안에 아무도 몰랐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2조씩 20년 동안 팔아먹었던 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이상하죠 근데 효과가 아주 뭐 이렇게 0% 완전히 뭐 제로 이건 아니고요 아주 살짝 있을 수 있고 이게 20년 전쯤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똑같은 FDA 자문위원회에서 네 물론 이제 사람 구성은 달랐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뭘 가지고 했냐면 코 속에서 공기가 흐름이 어떤지 공기 저항을 기계로 측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코가 아주 살짝은 뚫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이 바뀐 거죠 이번에 기준이 바뀐 거는 감기에 걸려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약을 주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 물었다 직접 물었구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랑 비교했냐면 가짜 약, 플라시보를 준 쪽하고 비교를 했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고 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위약하고 비슷했나 보군요 똑같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약학을 공부해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약이 다 위약 테스트를 하잖아요 위약의 효과는 보통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아닌 것 일단 1, 20%는 깔고 갑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설탕으로 그냥 만든 당이정만 먹어도 1, 20%는 깔고 가고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우울증 치료제다?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한 4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을 먹여요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해 다시 질문해요 물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약이면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알약을 시각적인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스킬티를 놔도 더 재미있는 거는요 그거를 위약이라고 알려줘도 효과가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 난 효과가 있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알려주고 저도요? 네,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거 약이 아니고 가짜 약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임상시험이라는 걸 할 때는 환자들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사실은 먹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원래 블라인딩을 해가지고 이거를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약을 받았는지를 모르게 그렇죠, 모르고 하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는 분들조차도 혹시라도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주는 연구자들도 가려놓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위약을 얘기를 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약입니다 그래도 위약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알약을 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본능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게 일종의 아이콘이잖아요 맞아요 요파시 사연 중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미소포니아에 대한 선택적 소음감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위약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자면 다시 메트리에프린으로 돌아옵니다 1, 2% 갖고 택도 없다 혹은 위약 만도 못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효과 없다고 말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효과 있다라고 하려면 위약만큼 효과가 있다 그게 효과 없다 그렇죠 스키 트위치 드세요 그렇죠 그렇죠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눈곱만큼 코를 뚫리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먼저 그거는 위약하고 그냥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위약의 효과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위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증상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뇌알고 관련된 것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파킨슨병이라든지 무슨 우울증 치료자라든지 뇌알고 관련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약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래서 위약효과 더 세게 하려면요 약값이 비싸다고 알려주면 아 그렇죠 더 잘 나타나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비타민 그거 드시는데 하루 권장량의 8000%다 그러면 실제로 8000%가 안 들어있어도 마음 먹고 들어가요 일단 먹고 들어가요 괜히 더 무거운 걸 들어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였어 이 새끼 물 먹여도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저기 뭐야 편집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보세 옷가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명품 편집샵인 거예요 그럼 갑자기 가게 주인한테 공손해지잖아요 자세가 조금 맞아요 맞아요 다 개잡이구만 진짜예요 한 분간 사실 입원 감기약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인데 정말 작년에 2조 3천억 원을 쓴 미국인들은 다 이거를 효과가 없는 약인데 있는 줄 알고 돈을 쓰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마음의 위안을 사버린 거예요 심하면 대규모 소송전까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이게 감기약이니까 그러기엔 너무 가벼운 질환이고요 증명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효과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이 얘기 딱 하다 보면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집에 있는 테라플로 버려야 되나 버려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버릴 건 또 아니죠 버릴 건 아닌 게 거기에 아세타미노펜 탈레놀 성분 650mg 정도 들어있어요 먹으면 머리라도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맛도 있고 설탕도 들어있습니다 레몬 맛도 나고 그래서 굳이 버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굳이 새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와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비자보다는 역시 친기업이구나 아 그래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2조짜리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슈도 에페드리는 비하인드 카운터라고 하죠 약국에서 뒤에다 놓고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거 놓칠 수 없다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이야기라도 써서 팔자 했을 때 미국의 FDA 쪽에서 그냥 그 손을 들어준 거니까요 로비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로비가 정확히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알 수는 없죠 그 당시에 그걸 해준 사람은 지금도 잘못된 결정이다 20년 전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맞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 사람이 특정이 되겠군요 20년 전에 그걸 허가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분은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제약회사 쪽하고 많이 친한 거 같아요 아 근데 그 당시부터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효과가 없다 없다 효과가 없다 그렇죠 같은 과학적인 결론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 당시에 연구를 했을 테니까 사실 같은 결론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기술 발전은 했겠지만 적어도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을 것이 업계의 전문가와 전문가로서의 공무원 사이의 선이 명확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FDA가 한다고 다 믿을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FDA라는 FDA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다 좋아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약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약이 아닌 것도 약으로 팔았던 역사가 일단 있는 나라예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원래 한의학이 있었고 그러다가 서양에서 현대의학학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은 100년, 200년 전에는 미국이라고 해서 약효가 있거나 진짜 약인 그런 게 아닌 경우에도 되게 많이 팔리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인디언 자연지조법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다 있었죠 그래서 약사가 코카콜라 만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래가지고 사실 FDA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심지어는 항생제 물약을 1930년대에 팔았는데 항생제 물약에 약을 녹이기 위해서 쓴 용매 있잖아요 용매가 독성이 어마어마한 걸 쓴 거예요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래서 1937년에 그 항생제 물약 먹은 사람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헐 아니 근데 그때는 약이 출시되기 전에 절차가 되게 허술했나 보네요 허술했죠 지금은 출시되기 전에 그런 게 당연히 다 걸러지잖아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웃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제가 이제 웃은 게 정말 좀 잘못 웃은 것 같아요 근데 107명이 죽으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FDA하고 관련된 법이 이제 그 다음에 1938년에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이 회사 근데 그때만 해도 안전성이 기준이 먼저인 거죠 네 이번에도 생각해 보시면 효과가 없는 감각이에요 하지만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딱 뭐를 더 본 거냐면 안전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실 안전성에 대한 것도 미국이 막 엄청나게 따졌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제 운이 미국 쪽에 좀 좋았던 게 6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 쪽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제 탈리도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수면제 면서 입덧을 완화해 주는 약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안전한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임신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석유럽 쪽에서 아 저 아 맞아 이거 사진을 보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팔다리가 막 엎붙고 네 네 네 그런 이제 문제를 겪은 그런 기형아들이 막 만 명이 넘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 쪽만 FDA 쪽의 담당자분이 뭔가를 의심을 해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미국의 이야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이 오 요번에는 이제 피해간 거죠 네 그리고 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아 이게 좀 더 더 세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2년에 이제 아 이제 효과하고 안전성을 좀 더 세게 보자 해놓고 사실은 또 어느 쪽은 봐줬냐면 의사들 처방이 필요한 처방약은 조금 그래도 잘 봤는데 일반 약 처방이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네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허술하게 좀 봤던 거죠 역사가 오래됐다는 건 많이 팔렸을 테고 많이 판 기업이 이미 로비력이 로비력을 충분히 갖추고 난 뒤일 거고 그렇죠 지금도 미국은요 약국에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약 있잖아요 네 약국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은 개별적으로 승인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승인을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성분에 대한 건 승인해 주는 거죠 미국에서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특정한 이부프로펜 같은 수염진통제 성분이 승인이 돼 있는 거지 그 약이 승인이 돼 있는 네 그 약을 이부프로펜을 써도 괜찮으면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뭘 만들어도 돼 네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백 밀리그램 300밀리그램까지는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넘어가면 이제 뭐 병원에서 의사 처방해야 해도 되고 이부프로펜 알약을 만들 수도 있고 제약업체 이부프로펜 먹태깡을 만들었다고 네 약으로만 팔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리부도 만들고 여기서 하나의 교훈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이거를 미국에서 사실은 안전하긴 하지만 효과는 없는 약인데 그거를 약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효과 없다 이거 이거를 막 이렇게 국회의원 통해서도 그러니까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막 문제 제기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도 20년 전에 2007년에 20년은 아니고 한 10몇 년 됐죠 그때 효과 있다고 16년 17년 전에 그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미국 FDA가 여러모로 잘 이해돼요 너무 잘 이해되시죠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런 나라예요 기업 쪽에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력이 또 모자라요 미국 추경호가 계속 예산을 깎나 보군요 네 이번에 이게 이제 2007년에 문제 제기됐던 거가 이번에 2023년에 약효 없어요 라고 이렇게 결론 나온 거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왜요 코로나19 때 FDA에 돈이 많이 지원이 됐어요 아 직원을 늘려서 그래서 알아낸 거다 직원도 좀 늘리고 돈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이렇게 관련해서 직원도 더 많이 뽑고 정치는 참 오묘해요 예산이 적으면 로비 받은 놈 목소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0년 동안 이게 약이 사용이 됐던 약인데 거의 한 이제 20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지금은 이제 명예 퇴직한 교수님이 자기가 FDA에서 법 만들고 나서 50년 동안에 약을 퇴출시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번에 하나 봐서 너무 희망적이라고 앞으로 좀 퇴출되겠지 처음이군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약이 효과가 없이 판매가 되어왔다 꼭 판단하는 게 이성적이죠 네 앞으로도 후속 타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십 개는 아니어도 몇 개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도 일반 의약품 관련해가지고는 효과 논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게 자주 제기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죠 아마 잇몸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그게 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재평가를 해야 된다 약인지 아닌지 재평가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도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게 이미 몇백억짜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거를 약을 재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약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회사 하나 망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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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이게 되게 애매해 우리나라도 결국은 회사를 살려주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대표적 사례가 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담배를 피지만 이미 몸에 안 좋다고 심지어 치명적이라는 걸 발견한 후에는 너무 회사도 많고 너무 매출량도 많고 너무 많은 사람이 피우고 있어가지고 이걸 한 번에 어느 국가에서도 끊어내질 못하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담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광고 뒤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월에 먹는 이야기 시간이에요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 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퍼펙트 25 휴가를 알립니다 퍼펙트 25의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로 가네요 연휴까지 포함하면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국 홀리데이 시즌을 통으로 쉬시는 거예요 네 길게 쫙 쉽니다 이때 2019년을 마지막으로 못했던 이어 앤드 파티 워크샵을 4년 만에 개최한다고 해요 아 네 사장님 굳이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자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 안 하신다고 하면 돼요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빌린대요 아 장난하나 진짜 근데 회원들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가는 거잖아 정규직들끼리 가는 거지 뭐 이걸 우리한테 왜 얘기해줘 그러니까 자랑해? 그냥 플렉스죠 부럽네 우리도 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노동환경 좋아요 퍼펙트 25 퍼펙트 25가 워크샵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팬데믹 때 좀 못했는데 퍼펙트 25는 언제나 이 정도는 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짐이나 트레이너들이 가슴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퍼펙트 25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과 계획에 달인 11월에는 어마무시한 신규 학생이 유입이 돼요 1월에 줄 서시면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 꼴이 나요 누구 꼴? 수강신청 날 늦잠잔 대학생 꼴이 나요 중급 수화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중급 수화 이걸 월요일 1교시로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강 6시간 한 다음에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많으니 12월에 미리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음을 미리 정하십시오 덧붙여서 퍼펙트 25 사장님이 회원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데요 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분들 중에 선생님께 개인적인 감사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강하신 수강생들이 선생님들하고 되게 친해져요 그렇겠죠 25분 동안 잡소리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문학인이 페이스북 올렸더라고요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퍼펙트 25 전화영어 시간밖에 없대요 아니 사모님도 보는 페이스북에 왜 그런 망발을 하는 거야 목숨이 아웃겨야? 다른 사람과 연관이 없는 대화 상대가 그쪽밖에 없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래 친해져요 선생님들하고 직접 배송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퍼펙트 25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사장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선물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상담 카톡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공항 신도시에 있는 퍼펙트 25 한국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펙트 25 휴가를 알립니다 그리고 미리 미리 등록하세요 하세요 의회와 언론은 기업이 대마가 되면 좀비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죽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마 불사 그러다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우리나라는 겪은 거예요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고 청담동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거 그거 미리 죽여라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살리면 부실 도미노가 일어나니까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의학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 얹어놓으면 영원히 똑같은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스테디셀러가 나오면 무시무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동안의 순수익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로비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사실 조금 지나친 과모호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예를 들어 연고하면 떠오르는 거 소화제하면 떠오르는 거 몇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영원히 사는 캐시카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약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약효가 떨어지고 특히 건강보험으로 이거를 제정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약이 아닌 경우에 제약회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든지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식약처를 좀 신경 쓰이게 해서 원래는 이게 이제 급여로 해가지고 될 약이 아닌데 급여에서 빼지 마라 네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제약회사는 그 노하우가 상당하겠군요 그러면 급여에 집어넣어야 할 희귀 약품에 쓸 수 있는 돈 같은 게 낭비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일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인공눈물 같은 거 네 그거를 뭐 이제 전에 보다 10배를 더 내고 사야 될 거다라는 식의 맞아요 기사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늘 쓰는 사람으로서 인공눈물은 그전에는 제값 주고서는 바보라 그랬죠 지금 한 4, 5천 원 주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를 언론에서 아무런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냥 제약회사 쪽에서 내는 보도자료 가지고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게 맞아요 이게 보험 처리해주던 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값에 30%를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보험으로 나머지 70%를 내주니까 그럼 그걸 보험으로 안 해주면 30% 내던 거를 70%까지 더 내야 되니까 약값에 4배가 되겠죠 한 3배에서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4천 원 주고 샀으면 11,000원 정도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건데 마치 10배인 것처럼 아 그렇게 하니까 그걸 기사를 그대로 다 써주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아 왜 그걸 생각해 못했지 아 그전에 유명한 일이었어요 아까 저도 그건 읽었죠 왜냐하면 저는 인공누액이 늘 필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10배가 오르나 보다 그럼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급여의 커버리지가 90%란 말이야?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4만 원이 아니고 11,000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기사 내용을 뭘 또 헷갈리게 해놨냐면 인공눈물을 그냥 약국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약국에서 이제 뭐 5,000원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아무 영향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약국에서 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인공눈물을 쓰고 있던 분들이 아 대박 못됐어 아 진짜요? 네 그분들이 처방으로 이렇게 받아서 여전히 처방이 아니니까 처방을 받아서 와도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약값을 좀 더 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저는 보면서 놀란 게 대한민국의 언론에는 이거를 기사를 똑바로 써줄 수 있는 기자가 한 명도 없나?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눈물은 원래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눈물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약국에서 사지 말고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처방전 들고 약국 가서 사면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눈물은 그런 식으로 살아난 노하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런 거야 치팅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인공눈물을 급여해서 뺀 거예요 혹은 이제 그런 거 여쭤봐야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거랑 약국에서 그냥 사는 거랑 좀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달립니다 아까 그런 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오메가3나 아니면 나잘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처방받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성분이 다르죠 그런 거는 뭐 급여한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분이 뭐 다르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이거를 내줘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눈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그런 가벼운 질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몇 억대라든지 몇 천만 원의 치료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때 이거를 보험으로 도와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는 좀 가벼운 질환일 때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인공눈물 처방자는 좀 쉽게 끊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걸 치팅이니까 국가에서 인공눈물을 급여해서 빼버린 건데 이거를 나라가 인공눈물 가격을 올렸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갔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게 인공눈물이 처방되는 거에 대한 건지 내가 약국에서 그냥 사는 거에 대한 건지 헷갈리게 맞아요 약국에서 사는 게 마치 10배 오를 것처럼 기사를 그렇게 쓰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도 10배 오르는 게 아니라 한 3, 4배 올라갈 건데 그게 나중에 사실 정부 쪽에서 보도자료를 다시 냈어요 해명 자료를 그건 또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역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친기업 정서가 특히 언론 쪽이 저렇게 일을 못하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방송에서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그런 의학 전문 기자들이 있고 뉴스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기사는 안 실어주는 걸 보면 맞다 의학 전문 매체들도 있는데 거기도 안 실었으면 생각해 보면 의학 전문 매체야말로 정확히 그 주머니 덕분에 움직이는 그렇죠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최소한 포털베인은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는 내가 찾아보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기사는 인공눈물 가격 오른다 밖에 없었죠 그렇죠 똑같은 그런 친기업 정서를 가진 언론이나 또 정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날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좋은 편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미국 FDA에서 FDA의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승인은 사실 못 씁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미국 FDA는 건강기능식품을 아예 승인도 안 해줘요 건강기능식품을 가려면 조항이 없어요 미국은 되게 재미있는 게 90년대 법안에 통과 돼가지고요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그런 보조제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 쪽 이거를 질병의 치유, 치료, 진단, 예방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만 안 쓰면 그냥 다 팔 수 있습니다 따로 승인은 안 해주고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애매하게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쓰면 다 그냥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규제가 덜한 편이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떠드는 건 맨날 무슨 얘기냐면 이 원료는 미국 FDA에서 GRAS 인정해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종편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을 생각해보면 연령대 높은 분들인데 미국 FDA, GRAS가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알 게 뭐예요 쉬운 지적 알 게 뭐냐 그런데 미국 FDA라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FDA, GRAS, 미국 FDA가 효과를 인정해줬겠구나 그런데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효과? 신경도 안 써요 그냥 GRAS 찾아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성분이에요 위험성이 없다는 왜냐하면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식품을 사용하는 원료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FDA, GRAS를 집어넣은 기사는 다 광고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시녹십자,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등 저는 지금 액세스몰의 QBM 페이지를 확인해봤어요 액세스몰의 QBM 페이지를 확인하고 내려다보니까 세 가지 인증이 나란히 있어요 코셔파르브, 한랄, FDA, GRAS가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몰페이지는 GRAS 밑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 몰에서는 그렇죠 사실 이건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 종편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멘트를, 코멘트를 하게 만들 때는 효과 입증처럼 보이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은 특히 연령대 많은 분들일수록 미국에서 이게 미국 FDA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그 뒤는 따지지도 않아요 미국 FDA 근데 미국 FDA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런 쪽에서 허술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놔줄 때도 되지 않았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실 방송에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페니 레프린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거군요 그렇죠 자꾸 FDA 들먹이지 마라 FDA는 그런 곳이다 FDA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저거 필요할 때마다 우리 헬마우스 코너에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나간 그구들이 자꾸 국제기구 이름이나 미국에 무슨 저 기구 이름 떠든다 들먹거린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기치려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알고 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 우리가 맨날 헬마우스 코너씩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FDA도 마찬가지 옛날에 FDA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옛날에 아버지랑 둘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시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가짜 약파는 약장수들을 대거 검거했다는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잠입해가지고 약장수가 강연하는 모습을 찍어온 거예요 거기 약장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신비의 명약 포르말린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아니 근데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네 이름을 바꾸지 아 진짜 참 심란한 상황입니다 9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한 얘기는 네 아무튼간에 진짜 그래서 한랄이나 코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랄 코셔 같은 거는 그냥 그런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면은 그래도 좀 더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오늘 한 시간 내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FDA는 까다로운 일이 별로 없다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구충제처럼 그 구충제에 대한 믿음이 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정말 구충제 없으면 인류가 절멸한다고 믿고 계세요 막 약국 오셔가지고 구충제 박스로 사가고 이런 거 아직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주 어릴 때는요 친한 동네 고객한테는 구충제를 주고 그래요 공짜로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 악국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 구충제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그게 기생충 뭐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구충제 먹으면 뭐 암이 낫는데도 에? 구충제 아 맞아 맞아 그런 소리 하던 연예인 있었어 그렇잖아요 암 환자 근데 그분은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아 기억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어도 구충제 먹으면 무슨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근데 왜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안 파냐 펜벤다졸 사태 아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제약회사가 이런 거를 구충제처럼 값이 싼 약을 그런 용도로 팔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못 벌까봐 그래서 음모다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효과적이면 아무리 싸도 비싸게 팔지 않을까요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에는 미국의 한 유튜버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강아지 구충제 맞아요 그 영국에 뭐 근데 사실은 거기에 그 구충제 먹고 낳았다는 분이 구충제만 먹은 게 아니고 새로운 항암제를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고 병원에서 시키는 거 항암 한 거네 다 하면서 강아지 구충제도 미신으로 먹고 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 구충제는 남이 안 시킨 걸 내가 한 거잖아요 이걸 믿고 싶겠죠 맞아요 결국은 무슨 아마 신약 중에 면역항암제 뭐 이런 거 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참 문제가 되게 많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믿는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이분 항암제 썼습니다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믿고 싶은 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효과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포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기침약 성분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90년대 후반에 원암용 중독되고 그래가지고 문제 됐었던 덱스트로 메토판이라고 하는 줄여서 DM이라고 하는 기침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막 언론 보도 많이 됐었어요 지금 없어진 약인데 러미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처방 없이 알약으로 된 거를 막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나온 약쟁이들이 애용하는 감기약 감기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신약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이 이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효과가 떨어지게 만드는 대사효소를 억제하는 약을 같이 그런데 그 약 자체가 또 항우울제예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기침약 성분인 DM하고 그다음에 항우울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끊는 약으로도 많이 쓰는 처방약이 있거든요 부프로피온이라고 이 두 가지를 복합을 해서 개량신약을 또 내놨습니다 작년에 승인받았어요 미국에서 부프로피온 염산염 그거랑 DM 덱스트로 메토판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일단은 끄집어내면 만약에 구충제 같은 것도 그런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무슨 효과가 있었다라든지 실제 임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오고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고 하니까 약으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으로 됩니다 실제 그리고 수많은 약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온 약들이 많잖아요 일단 비아그라도 그랬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서 그래 비아그라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살 빼는 약 뭐죠? 위고비 위고비도 원래 당뇨치료 약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편향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저 놀라운 구충제를 왜 사람들이 모를까 하면서 열변을 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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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명이 넘게 동의를 했었고요 그때 기사 댓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부는 왜 암환자를 외면하나요? 이러면서 사실 그런 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제약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되면 자기네 주가라도 올리려고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도 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 나온 것처럼 해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화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가볍게 하나를 더 언급하면 이 약이 아까 말씀드린 기침약을 가지고 우울증 치료제 파크인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은 그런 약이고 아직 한국인이라든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자료가 부족하기도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뇌 속에서 우리가 우울증 하면 세로토닌 이런 것부터 떠올리잖아요 그거 말고 뇌에서 글루탐산염 쉽게 얘기해서 MSG의 바로 그 글루탐산 그쪽을 건조해요 감칠맛이 나요 내가? 그 감칠맛이 나는 그 조미료 성분이 뇌에서는 어떤 감정조절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괴임이 또 하나 나오죠 MSG 먹으면 흥분독소다 왜? 유튜브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MSG 먹으면 뇌에 가서 뇌에 신경을 막 다 죽이는 흥분독소다 아니 그럼 점심 때 김가은의 손님들은 다 싸우고 있겠네 킹스맨처럼 라면 엘 그루타민산 나트륨 먹잖아 그렇죠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도 그냥 괴담입니다 2013년 한겨레에서도 똑같은 기사를 했네요 한겨레는요 진짜 죄송한데 저도 한겨레의 정치 쪽의 기사 이런 건 참 열심히 읽는데 건강 쪽에 대한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2020년대 들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꿈번들은 정말 기치료 이런 거 좋아하시는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MSG에도 글루탐산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뇌 쪽으로 조금은 건너가는데 거의 안 건너가요 왜 그러냐면 뇌에서 글루탐산은 너무 중요한 물질이어가지고 뇌에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씁니다 밖에서 음식 먹는다고 그거를 받아들여 줄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뇌에 사실 제일 많은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직접 쓰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MSG 많이 먹는다고 뇌에서 흥분독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글루탐산을 직접 가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서 건드리는 수용체 있죠 거기에 가서 아까 그 기침약 성분이라는 DM이라는 성분이 그걸 건드리는 거지 간접 간접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지 글루탐산 자체를 막 농도로 올려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양 얘기 두 가지 얘기하는데 벌써 괴담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진짜 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괴담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뻔하게 효과가 없는데도 언론이나 아니면 친기업 성향의 그런 정부들에서 키워주고 있는 잘못된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1차로 그냥 유튜버나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퍼뜨리는 괴담이 있고 그리고 미국 FDA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만들어낸 마케팅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로비에 의한 위약효과 같은 것들도 있고 맞아요 유튜브는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조회수 올리려고 급급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극적인 과도한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진짜 끝내줘요 그래서 그거 보다 못해서 유튜브 하시는 의사분들이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은 조회수가 높게 안 나와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실제 대학병원에서는 2년 줄 서야 만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 하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요 조회수 300회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의인데 아무도 안 봐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책 쓴 사람 거 보잖아요 원래 이야기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경쟁이라서 의술과는 무관하거든요 아까 그런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면 저는 위안을 얻어요 저분들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제일 센 이름들인데 저만 잘못한 건 아니구나 우리가 시작 부분에 위약 이야기를 나눴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약의 효과는 최대 40% 예린다 통증 완화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5% 그리고 FDA는 건기식과 약품에서 사실 엑스스몰 가보셔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이 얘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 말고 다른 어르신들한테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딱히 마음에 안 담아두셔도 되겠다 FDA가 뭐랬는지 그냥 안전성에 최소한 안전은 하구나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재훈 약사 함께했습니다 좋은 새해 되십시오 정재훈 약사 내년에 다시 만나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되면 또 부모님도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사오시죠 네 위약 매겨봅시다 스키틀즈로 그러르네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응급상황에 약이 없고 내가 보호자의 역할이야 예를 들어 산속이야 그러면 저 정도면 잠깐 위약효과를 응급상황에서 노리고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설탕만 먹어도 통증이 좀 덜 늦어진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제를 일단 응급상황에서 이거 약이니까 일단 먹으라고 해도 응급상황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뇌는 살짝 속을 수 있죠 다음주는 헬머스 코너 시간입니다 시사사약 같은 것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회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